안녕하세요. 하이파이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디오 딥다이브, 설계를 보면 음질이 보입니다. DAC편 두 번째로요. DAC에 대한 스펙, 그리고 두 가상 DAC를 스펙적으로 비교해보고 매칭과 노이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DAC 스펙을 보면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32비트 768kHz 지원, DSD512. 마치 이 숫자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소리가 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대부분 마케팅을 위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쉽게 비유해볼까요? 여기 1억짜리라고 광고하는 보급형 스마트폰 카메라가 있고 옆에 2천만 화소짜리 전문 영화 촬영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화질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 쪽이 좋겠죠. 화소수라는 숫자보다 빛을 받아들이는 센서의 크기와 렌즈의 품질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DAC도 똑같습니다. 먼저 32비트라는 숫자를 볼까요? 이론적으로 32비트의 해상도를 온전히 즐기려면 DAC 내부의 노이즈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합니다. 하지만 전원부가 부실한 기기라면 아마 바닥에 깔린 노이즈가 미세한 소리 정보를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안 들린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죠? 샘플링 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768kHz처럼 숫자가 높아지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그만큼 고주파 노이즈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타이밍을 맞추는 클럭도 훨씬 더 빨리 뛰어야 하기 때문에 지터의 떨림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 DAC는 32비트를 지원합니다. 라고 외치는 건 매우 쉽습니다. 친만 갖다 꼽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높은 해상도가 의미가 있을 만큼 노이즈를 바닥까지 낮추는 설계는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펙의 화려한 숫자보다 묵직한 전원부와 정교한 아날로그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이엔드 오디오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럼 이제 가상의 두 DAC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DACB를 보면 화려합니다. 32비트에 768kHz 최신 델타 시그마 칩을 썼다고 자랑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주저없이 이 제품을 고를 것입니다. 반면 DACA는 조금 심심해 보입니다. 24비트 192kHz 요즘 기준으로 보면 좀 평범하죠. 방식도 구식처럼 보이는 R2R 레더 방식이랍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설계를 들여다보는 순간 평가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먼저 스펙이 화려했던 DACB를 볼까요? 32비트라는 엄청난 해상도를 처리한다면서 정작 전원은 노이즈가 많은 저가형 SMPS 어댑터 하나로 떼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회로도 원가 절감형 OPMF 칩 하나로 간단히 처리했습니다. 이건 마치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슈퍼카 엔진을 얹어놓고 타이어는 리어카 바퀴를 달아 넣은 것과 같습니다. 속도는 빠를지 몰라도 승차감은 엉망이고 노면의 소음이 그대로 들어오겠죠. 소리는 쨍하고 선명할지 몰라도 깊이감도 없고 피곤하게 들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DACA를 보면요. 스펙은 평범하지만 그 신호를 다루는 정성은 지극합니다. 전원부부터 아날로그부와 디지털을 분리해 깨끗한 리니어 전원을 공급하고 있고 시간의 지휘자인 클럭도 위상 잡음을 억제한 고급 부품을 썼습니다. 특히 소리의 질감을 만드는 아날로그 회로도 칩 하나가 아니라 디스크리트 방식으로 공들여 설계했습니다. 이런 기기는 청감상 배경이 아주 정숙하고 무대감이 입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음악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DACB는 마케팅 언어로 만든 기기이고 DACA는 설계의 언어로 만든 기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표면적인 스펙 경쟁보다는 근본 설계에 충실한 DAC가 결국 우리의 길을 더 즐겁게 해줄 승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DAC를 고르고 운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노이즈와의 전쟁입니다. 먼저 DAC라는 기기의 정체성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DAC를 얌전히 소리만 바꾸는 기기로 생각하지만 사실 DAC 내부는 수십 메가헤르츠에서 수기가헤르츠까지 엄청난 속도로 연산이 돌아가는 초고속 컴퓨터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작동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기기 스스로가 엄청난 고주파 노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DAC의 첫 번째 기준은 이 내부의 적을 얼마나 잘 다스려 놓았냐입니다. 각각의 디지털 회로가 뿜어내는 전자파가 아날로그 회로를 덮치지 않도록 기판은 얼마나 분리가 돼 있고 내부 격벽이 처리가 돼 있는지 전원부는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합니다. 오디오 기기에서 가장 많은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기기는 DAC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DAC가 노이즈에 대한 설계가 완벽하게 됐다. 그러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오디오가 어려운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물 밑듯이 밀려 들어오는 노이즈들입니다. PC와 공리기 등에서 발생하는 그라운드 노이즈 SNPS 스위칭 노이즈 그리고 네트워크를 타고 넘어온 고주파 노이즈 심지어 공기 중에 EMI, RFI 전파 노이즈까지 DAC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싼 DAC를 샀으니 알아서 걸러주겠지 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DAC 내부에서 이걸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필터나 절연회로를 거칠수록 지터가 늘어나거나 소리에 생동감이 깎여나가는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더러워진 물을 DAC 내부에서 정수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의 매칭 전략은 DAC 자체가 아니라 DAC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노이즈가 DAC라는 성문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해자를 파고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일반 PC는 태생적으로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 등에서 고속으로 작동하며 끊임없이 스위칭 노이즈를 뿜어내는 거대한 노이즈 공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애초에 오디오 재생만을 목적으로 전오이즈 설계가 된 전용 뮤직 서버나 스트리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미 더러워진 물을 정수하려 애쓰는 것보다 애초에 오염원이 없는 맑은 물을 쓰는 것이 정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랜선도 공유기에 바로 꽂기보다는 중간에 오디오 전용 전오이즈 허브나 아이솔레이터를 둬서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최근 거의 모든 DAC가 SPDIF의 코엑시얼이나 AES EVU나 옵티칼은 물론 USB 및 네트워크 렌더러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USB나 DAC 내장 네트워크 렌더러를 사용하는 것보다 외부 뮤직 서버나 스트리머와 SPDIF나 I2S 연결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패킷 단위로 들어오는 USB나 네트워크 신호는 DAC에서 언패킹 및 버퍼링 그리고 I2S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프로세싱 과정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만일 DAC가 자체 개발한 FPGA를 이용해서 노이즈를 격리한 상태에서 완벽한 리클러킹을 통한 처리를 한다면 음질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용 칩을 사용한 경우 이 과정을 CPU가 처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노이즈가 발생해서 음질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디지털 스펙이 떨어지더라도 신호와 클럭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SPDIF가 더 간단한 프로세스로 노이즈 발생을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질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디오에서 접지는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노이즈는 결국 접지를 타고 흐릅니다. 기기 간에 전위차가 생기면 그라운드 루프가 발생합니다. 이 전위차가 생기지 않도록 접지 환경을 점검하고 가능하면 접지 루프를 끊어주는 것이 수백만원짜리 케이블을 바꾸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DAC는 예민한 초고속 컴퓨터입니다. 이 기기가 재성능을 발휘하게 하려면 DAC 내부에서 노이즈와 싸우게 하지 말고 애초에 노이즈가 들어가지 않도록 밖에서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한 정숙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DAC는 스펙표의 숫자를 넘어선 진짜 음악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자 오디오 딥다이브 설계를 보면 음질이 보인다 DAC 편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설계를 보면 음질이 보인다 케이블 편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